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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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멍석한 느낌이 멍청이고 차지 되니 개축 유틀댓게 앤 네 인사드릴게요 둘 셋 구 스페셜! 안녕하세요 시크한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들 리메이크 만드로 떠오르고 있는 시크한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번개 로데오 뮤직 페스티벌 여러분 잘 즐기고 계신가요? 예! 네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멋진 공연 많이 들고 왔는데요 한 명 한 명 더 자기소개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? 난 마지막 끝에서부터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크한 아이들에서 언제나 예쁜을 맡고 있는 나예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크한 아이들 일본인 멤버 맡고 있는 미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크한 아이들에서 리더 보컬을 맡고 있는 카이린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크한 아이들 멤버 민디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시크한 아이들 체이입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무대로 신나게 더 즐겨볼텐데요 여러분 손발 위로 박수 쳐주면서 한 개 즐겨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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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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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